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도의회가 아니 정확히 말해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우를 넘는 고난행사로 도우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우민들이 눈총을 보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일컬어 우리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합니다 수레는 양바퀴가 똑같이 움직여야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바퀴가 따로 놀면 수레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보조를 맞춰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처럼 표현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경기도의회 의장의 고난행사를 보고 있노라면 수레의 한 바퀴만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회 권력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의회 권력의 행사가 도우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우의 의장의 도를 넘는 고난행사는 우선 회의 진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 간 토론을 거쳐 의결된 안건을 다음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기 전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폭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정거부사태가 뚜렷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라고 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회 내 다수당의 행포도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학교용 지분담금 관련 조례 개정안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가용예산을 감안한 예산을 심의 결정해야 할 도우회가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만 정책을 결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우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도우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 예산심의입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제목 챙기기에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대외 연수에 참가하지 못해서 남게 되는 의원들의 여비를 다른 교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기발한 발상이며 모렴치의 극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꼼꼼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같은 일들이 공천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천제가 이 같은 폐단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발언과 행동으로 도우민들에게 실망만 안기는 의회보다는 도우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기도의회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 바퀴로 가는 독선수레가 아닌 양바퀴가 보호폭을 맞춰 안정적으로 가는 안정수레의 모습을 도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